네, 5분의 감독이 모두 선택하셨는데 뭐가 안 됩니까? 정은이 감독님 뭐가 안 됩니까? 바꿀 수 있어요? 바꿀 수 있어요? 바꾸고 싶다. 이러면 이미 임명하신 프로 서포터께서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? 아니 뭐... 상빈이 형이 뭐 선택하면 바뀌는 거야? 뭐야? 우리 둘이 하는 거야? 안돼. 아니 왜 순서를 제일 많이 하게 나온 거야? 수희 씨! 네! 수희야! 언니가 곱게 말할 때 조용해 네! 상민 씨는 내 거야! 상민 씨는 내 거야! 상민 씨는 내 거야! 내 거야! 무엇 때문에요? 어? 왜? 왜? 아마 이유 없어! 이유 없어! 무조건 내 거야!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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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버릴 테니까 이성을 찾았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은이 감독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올 스카우트가 터졌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럴 때 또 그 말을 해야 될 거든요 네 가문의 영양이 출세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.. 우리 박상민 후배 네 이번에 올 스카우트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죠 역시 실력을 인정받았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섯 감독님들의 극찬을 이렇게 받게 되셨는데 상민 씨 그냥 부드럽게 걸어서 누나한테 와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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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귀엽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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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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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